안녕하세요. 실버스타입니다. 우리집에 봄날 주피터가 요렇게 예쁘게 폈어요. 봄날 주피터가 첫꽃을 피웠답니다.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또 찍어보아요. 흰색 꽃잎에 요렇게 귀엽고 빨간 수술이 달려서 너무 예쁘네요. 봄날 주피터 지엘그라시아 여기 빛나비 너무 예쁘게 펴고 있어요. 빛나비 색감 좀 보세요. 너무 예쁘네요. 그리고 여기 빛나비 렐라한타지야 도끼국회도 예쁘게 펴고 있구요. 얘는 공올힘의 홍조 공올힘의 홍조 조울장미에요 착감이 너무 예쁘죠? 지니체리 지니체리 주길래 지니체리 지니체리 미스로즈 지니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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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울러블리로즈 지니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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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블라썸 티니 할빼мет지 김 지니체리 블랙블라썸 이건 홍소oben 얘는.. 홍소저에요 얘는.. 아..얘가 뭐더라? 엔틱노즈 얘는.. 이제 피었다가 지는 모습이구요 얘는 지금.. 막 피어났어요 너무 예뻐요 엔틱노즈 지하로즈 래그램블러가 이제 지고 있습니다 얘는 다이아 그리움이에요 보글보글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마카롱이 예쁘게 피고있는 메들레정2 색감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아 이쁜애 진짜 아 이쁜애 진짜 아 이쁜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아 이쁜애는 저울로맘 진짜 이쁘죠 아 이쁜애는 아 이쁜애는 에스티로베리 퐁봉이 꽃대가 꽃대가 이렇게 3개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폈 네요 성장세도 좋고 너무 예쁩니다 꽃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스완랜드 핑크 이렇게 살짝 피웠습니다 아 너무 꼽고 예쁘네요 여기는 블루밍샵이에요 네 여기어들아 아 이름 까먹었네 여기는 범누울이에요 아 얘가 카프다운이에요 카프다운 너무 예쁘죠 얘는 사랑비에요 얘는 패션매직이에요 얘도 골드립이지만 꽃은 진한 주황색으로 피는데 얘도 여름에 잘 나요 입색도 아주 매력적으로 입색도 예쁘고 얘는 스윙로맨스에요 프릴감도 좋고 핑크색 라인을 그리면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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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